자 이제 2장 들어왔습니다 2장은요 1절 2절 3절 딱 뭐 몇 개밖에 없습니다 2장이 끝나고 나면 약간 이론적인 유클리디안 벡터 공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고요 조금 약간 이론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2장까지는 쉬웠는데 3장은 약간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되는데 일단은 2장의 1절에는 여인수 전개에 의한 행렬식과는 방법이 하나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는 행축수에 의한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.3절에서는 크래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3개의 절을 우리가 교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에서는 여인수 전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인수 전개 여인수 전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 여기서 여인수라는 거는 뭐냐면 인수 행렬에서의 각 성분은 우리가 인수라고 하잖아요 인수 그리고 열한 이야기는